하루 정도 돼야지 좀 부드러워지니까 그러면 이 식초맛이 강하니까 비린맛도 잡고 아 그치 그치 비린맛도 잡고 부드러워지고 플레이벌도 있고 양념도 하고 좀 향도 있고 어 향 좀 있어 향 좀 있어 향 좀 있어 여기 있는 인수무스 살 살 소금 소금 아효 아효 리몬 베나그리 베나그리 세라오 이것이 인수무스가 있는 인수무스 다 거의 다 베이스는 비슷해 비슷해요 양념 베이스 결국 배합 문제라니까 배합의 문제인 것 같아 우리 소스도 배합이 중요할 것 같아 그리고 저희가 덕분에 얻을 거둑니다 아 진짜 잘 모르는 것 같아 안돼 이거나 이거나 그가 누가 사회 용어 수진 수진 그는 일 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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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 이렇게 누네 돌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고기 다 넣는 거지 이건 진짜 페루에서만 먹을 수 있는 페루 치킨이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덮어 덮어 아 그래서 또 뭐야 위에 또 있어 아 제로 덮는 거구나 이거 이렇게 하면 얼마나 걸려요? 아 그래요? 이거야말로 정성이지 정성 콩 또 콩 또 야 이거 안주로 나오면 안주 안 시켜도 되겠다 와 완전 파티네 파티 어 진짜 이거 진짜 리얼이야 리얼 이게 수없이 많이 해보고 순서가 생긴 거지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먼저 먹어야겠어요. 고기 먹어야죠. 두께스 깨닫음. 고기. 고기 먼저. 고기 먼저. 고기 먼저. 고기 먼저. 우리는 치킨 한 번 먹어야 되죠? 오, 그럼요. 오, 땡큐. 오, 땡큐. 오, 땡큐. 완전 스모키한 맛 나는 것 같은데요? 그러니까. 나는 드럼스티크 먹어볼래요. 오, 예스. 오케이. 오케이. 한번 먹어볼까요? 네. 오, 이거는 뭔가 부드러울 것 같아요. 어. 이건 뭔가 부드럽 것 같아요, 진짜. 와우. 페루 와서 먹었던 거. 페루 와서 내 입에 들어간 것 중에 가장 부드럽고 맛있었어. 음, 너무 부드럽고. 그리고 겉에는 완전 크리스피하고. 바삭하고. 스모킹 향도 있고. 왜냐하면 뭐 안 찍어 먹었는데 간이 딱. 아, 필요없어요. 완벽해, 퍼펙트. 와우. 와우. 파치만카는 일시였어. 와, 이게 다 진짜 맛있다. 와, 이거 어떻게 만들지? 이건 사실 궁금한데. 너무 부드러워요.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지요? 아니요, 그냥 생크림이 아니라 아이오. 그리고 원 데이 동안 숙성하잖아요. 그래서 좀 더 부드러운 느낌 같은데. 저세상 치킨의 맛을 찾아서. 닭학다시 견문로 치킨 로드. 대학의 아버지. 연휴, 악, 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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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빌. 감사합니다.